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북적북적하고 축제같은 명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좀 풍요롭게 건강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구독자 여러분들도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가족들과 알찬 그런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추석 풍성한 한가위 되고 함께 마음만 따뜻한 그런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투표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추석 잘 보내시고요. 모두 가족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